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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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해라 아유 설지 났다고 또 코빼기도 안 온다 그러니까 추석 정도는 돼야지 애들이 오겠지 야 니 아들 오는데? 어이? 야 그래 니 아들 온다 아유 저 놈 저거 오면 뭐해 그 제비 뾰드못 알아보는 놈 저거 아버지 어휴 어휴 야 정신 차렸나 보다 아유 그래 우리 아부지 묘지에 뭐여? 수맥이 흐르는지 터가 더럽네 저런 이씨 야 막 니가 묻었잖아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해드렸던 기억보다 못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네요 아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화환을 났어야 했는데 개업식 화환을 낳아서 죄송해요 야 너 개업식 화환을 했냐? 그니까 누가 보면 이거 부활한 줄 알더라 자 이게 뭔 말이 꽃길만 걸어라니 뭐냐 이게 저승길만 걷고 있다 지금 저거 참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네 저거 뭐 이 나쁜 놈이야 그러는 이거 컬러 조합이 얼마나 좋아 아휴 지 아들이라고 편들기는 아들 욕하지 말아 혼랄랄랄랄라 미쳤나 이게 왜 이래 이거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좋은 유골함에 모셨어야 했는데 그래 그래야지 텀블러에 모셔서 죄송해요 야 너 텀블러에 야 가끔 입이 간다 여기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텀블러에 그거 그래도 너 벅스야 벅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휴 많이도 했다 아버지 영정사진 젊은 사진으로 해드린다는 게 너무 젊은 사진으로 해서 죄송해요 야 젊으면 좋지 뭐 야 그래도 이거 너무 젊은 거 아니냐 젊은 사진 해도 이거 아니지 뭐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쁜 놈의 새끼지 여긴 폐출한 거 같잖아 아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랞 미릴까 밀어야지 자고 그래 왔는데 우리 아버지 한 잔 술 한 잔 드리겠습니다 술을 꼬박꼬박 준다 아우 아우 병맥 좋아 병맥 좋아 아이고 그렇지 병맥 좋아 야 네 아들 뭐하는 놈이냐 아 거품이 너무 많네 야 한 잔 드려야지 아버지한테 그래 아니 아버지 드렸는데 거품이 너무 많아서 한 잔 아 거품을 좀 빼고 하이 Stone 저 참 놈을 새끼 자고 야 이 놈아! 아버지 다 거품이에요 저런 호루자식 나쁜놈새끼 저거 천버를 받을 놈아 나는 거품 전화로 가야겠다 나쁜놈새끼 저거 한마디 육하지 마라! 조심히 가! 싸우지 말고 인천에서! 저런... 저만요 내 친구 온다 내 친구 아이고 아유 내 친구 저... 저기 아유 재수씨 아니에요? 임자! 아이고 호연아 나 왔다 오늘은 재수씨랑 같이 왔다 니 가족 내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말아라 고맙다 재수씨 얘기 나누세요 네 임자 여보 잘 지내고 있죠? 설날 지나니까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 재수씨 추우시죠? 목소리 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해요 성원씨 저 미친 뭐 하는거냐 에이 아니 목도리는 왜 저렇게 뭐 목도리가 길면 그럴 수 있지? 저게 말이 되는거야 저게? 그럼 아니지 우리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앉아있다 갈까요? 아 그러시죠 네 오늘 하늘도 굉장히 맑네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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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요? 저 뱀에 물린거 같아요 뱀에 어떻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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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? 네 괜찮아요 아니지 우리 이렇게 왔으니까 호연씨한테 술 한잔 올리고 갈까요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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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뿌려주세요 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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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수씨 잡히기만 해봐요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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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아휴 여기다 창원씨 나 잡아봐라 이런뜰 우랑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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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와이퍼 내가 바꿀기다 저거 내 보이는 거야 지금 아휴 참아 저한테 보이는 거야 지금 아휴 환승연회보다 재밌다 참어라 야 잠깐만 저기 누구 오시는데 야 너희 아버지 아니냐 회장님 이쪽입니다 용진아 너희 아버지다 아휴 아휴 아버지 아휴 아휴 아버지 아직도 정정하셔 아휴 아휴 내가 부르사야 먼저 간 아휴 용진아 이놈아 아휴 아휴 이 자식 놈이 애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딨어 이놈아 아휴 아휴 이 애비가 너 없이 오래 살아서 뭐 하냐 이놈아 아휴 이럴까만 나도 데려가 이놈아 아휴 소리치면 혈압 때문에 위험합니다 나도 데려가 저 아휴 이놈아 나도 데려가 야 클리션 확 깨는데 지금 이놈아 이놈아 10년 더 사실라 그러나 자식도 없는데 그때 혈압이 뭔 수행이놈아 나 오늘 오늘 당장이라도 혈압 터져 죽였으면 좋겠다 이놈아 말이 씨가 됩니다 푸푸푸푸 저런 씨 나 오래 살 거야 오래 사셔 오래 사셔 아니 뭐 둘이 나와서 우리랑 상관없는 꼼짝이라고 들어 야 너희 아버지 설정인데 그래도 임마 아무튼 잘 짰네 건강하셔 네 건강하세요 어 야 저 저기 티 내지 말고 그거 두시 봐라 두시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어 야 가가지고 어때요 쓱 얘기 좀 하자고 가만 있어 보자 아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휴 어디 가시는 길이요 달걀귀신이 에그타르테치 못 보냈다고 해서 그거 먹으러 가요 그럼 달걀요리를 해 우리 내 친구가 더 잘하는데 봐봐 내 친구가 달걀요리 잘 잘해 네? 꼬잉 귀엽잖아 너무 귀엽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망자를 좀 좋아하시나 어떤 스타일 선호하셔 저희는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내가 잘하지 내가 노래는 아 그래요? 사망을 했다 염나를 만나 호적등본에 빨간 줄 걷다 아이 저거 새끼잖아 미쳤어 너무너무 모르겠어 맞아 내 상주입니다 목숨 같은 저런 내 고인입니다 저런 나요요다 나요요다 저 놈의 새끼가 내가 잘하지 저 놈의 새끼가 뒤진 거를 댄스로 불러 오빠 오빠 근데 DJ DOC 노래 몰라요? DJ DOC 노래를 요새 누가 안아 나를 참 봐 나는 잘 모르는데 나 죽은 사람이야 알아서 뿌려 알아서 묻어 알아서 장래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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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고상인데 어쩔 나 죽은 사람이야 아니 마지막에 나 죽은 사람이야 이게 엔딩인데 왜 뭐하는 거야 왜 똥을 부려요 이것들이 지금 저멋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노래나 부르고 있고 야 너희들은 노래도 못하는 것들이 왜 자꾸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니 뭐 그쪽은 노래 잘 알아요 그거 야 나는 너희들과 배기통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내가 노래 한 곡 들려줄까? 이 노래는 이승에 있을 때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불러줬던 노래야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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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러지 마세요 오빠 왜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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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와 누구야 아니 아니 설진하고 분위기를 왜 그렇게 만들어? 놀란 거 아니야 내 여자친구가 그랬어요? 이것들이 어디서 말대답을 하고 있어 지금 나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 야 주목해 주목 설날이라고 물귀신 찾아가서 선물로 물먹는 하마 선물한 새끼 누구야 지금 물귀신 습기 쫙 빠져가지고 캐릭터를 잃었어 또 너야? 왜 또 너야? 조용해 안 되겠어 봐줘요 그런 거 안 돼 앉아 일어서 일어서 전방에 통곡 3초만 발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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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망자로서의 자격이 아예 없는 거 같아 진정한 망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부터 망자 교육을 실시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저승 용어다 내가 퀴즈를 내서 맞추는 자에게 2 저승 캔디를 선물로 드리겠어 아이고 아이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주시오 주시오 가만있어 나 주시오 나 나 자 첫 번째 문제야 SM 어 나 나 그거 아니야 그 SM엔터테인먼트 그렇지 그렇지 기랙사 이거 이수만 씨 할 때도 수만 어 이수만 땡 틀렸어 뭐야? SM 사망이야 어 뭐야 뭐 그걸 굳이 영어로 이렇게 갖고 나왔어 저승 용어로만 했잖아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단어야 이런거야 잘 맞춰봐 어 어 그거 아니고 맥도날드 줄임말 맥날 절대 아니야 틀렸어 아 정답 정답 뭐야 맥북을 안 사줬더니 애빈 날 때려 이거 아니야 그 너무 줄였지 않냐 아니 맥북을 안 사줬다고 애빈 날 때려 아이고 호롤롤롤롤롤 호롤롤롤 자식 너무 줄였다 그거 줄였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단어야 맥이 안 집히는구만 날 따라와 아우 무서워요 무슨 지금 자 맥날은 내가 설명해 주지 넌 틀렸어 남호연 맥날의 정답은 맥북을 안 사줬더니 아빈은 날 때려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준비한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방송엔 내가 한 걸로 나가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용히 해 너 줄임말 잘하는데 너도 줄임말 한번 해봐라 해봅시다 어 꾸 아닌 꾸 정답 꾸민 듯 안 꾸민 듯 아니에요 그럼 뭐야 꿇어 응? 안 꿇어? 꿇어 이게 뭐야 갑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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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분싸가 뭐야 갑분싸는 또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아니 갑자기 분위기 싸대기 아이 요나 괜찮아? 야 이거 제대로 맞았나봐 어떡하냐 기절했네 어머나 아마 야 .. 어머나 어머니!